천나게 바쁘셔 목소리가 아주 그냥 쉬었어 지금 왜냐면 어제도 성남 갔다 오셨지 은평우 갔다 오셨지 또 오늘은 오전에 녹본이 갔다 왔지 왕십리 갔다 왔지 여기 왔지 세 분 거짓말을 무슨 내가 미쳤냐 거짓말을 하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너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자빠졌냐 인마 증권되봐 그럼 빨가먹고 된 면을 내가 증권되대 고추냉이 엄마랑 까먹는 거 있어 그럼 매일 피아고노나 먹고 그러잖아 피아고노나 먹지 말리 도둑노만 큰일 나 심장마비로 죽어 이 병신이나 이런 피아고노나 쳐가봐 휘파람이 더럽게 자빠졌어 운동을 해 운동을 나도 맨날 우리 에피엔드 태국 먹어 집에서 나가면 들어있다고 고맙을까 그거 봐 왜 자꾸만 야골으로 날아간다 오늘은 또 깔진 않았네 어 오늘 알았지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다 웃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